Do it again 오늘은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들하고 위스컨신 도월 카운티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렌트카도 이렇게 했고 어쨌든 지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어졌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애들하고 가볼게요 저기 오네요 첫 번째 친구 죄송합니다 요 요 사실 스키을 부수지 못해? 사실 10분동안 비쥬지 못해 자, 가자 2시간의 스키을 받으러 가야겠다 아니, 우리는 최대한 받을 수 없어 스키장 도착! 4시간 정도 달려서 위스컨싱 선버스트 스키장에 도착했는데요 스노우보드로 시작해서 타다가 너무 힘들면은 스키로 바꾸려고요 저는 일단 옷부터 갈아입을게요 짜잔 이제 고프로를 촬영해 볼게요 저는 스노우보드 스키 두개 다 저번에 친구들하고 처음 타봤는데 제가 되게 못한다는 걸 깨달아서 이번엔 좀 그래요 못했던 거를 좀 만회해보려고요 근데 왜 구가 없지? 태어내만 알게 태어내만이ąt더라구요 파티 추석? 왜 계속 지reeà Usee 추석? 정말 멋있어요 추석? 네 아니, 생일이네요 네 대애밤 준비 끝! 벌써 넘어졌는데 눈이 너무 딱딱해서 너무 아파요 짜든 버니이라서 일단 연습부터 하려고요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연습해야겠죠 저 결국 그냥 스키로 바꿨어요 그나마 스키가 조금 더 스노브로우랑 쉬워서 왜 이렇게 버니가 없나요? 미국의 버니가 정말 버니가 없는데 만약에 버니가 없으면 진짜 죽을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아!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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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쟤 이 쟤 가마 travelled 렛츠고! 렛츠고wol!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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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는 애들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기술을 보이는 힐 입니다 저로 잘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 제 실력은 여기에 못 미치는 것 같네요 과연 빅힐을 향해서 에잇 뭐야 잘 타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야해 지금 이제 시기 세션이 끝났어요 얼른 밥부터 먹고요. 숙소로 가려고요. 지금 현재 9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부터 2시간 더 가면 저희 숙소에 도착할 듯 합니다. 출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나나나 오늘의 주변에 있어줄지 Haben 거에요. 저는 거기에 있어야 하는 말이죠. 좀 집안이 필요한데 이게 다 잘 잘 잘하고 있어요. 때리로 그은지 하루에 다르게 한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명을 두는 2명을 따로 도착할 거에요. 예! 표리를 잡고 있는 치즈인가요? 페리아오로도 좀 길게 lemiro요? 페리아오로 bang. 대단하게 그런動き Feel that idea I like that I like that I'll put girl there Just move a chair over here I'll sleep with Lee Big choices I don't know I might just sleep on the couch This guy? Oh damn You can't feel sad I couldn't feel sad I just threw a room on Tako and the 2층 bedroom We had our bathroom 오늘 다 될 수도 있고 3층 상황 한번 보러 갈까요? 이 장소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는 길에 속도비만 때문에 경찰한테 잠깐 잡히긴 했는데 근데 연말인 만큼 다행히 경찰에 묶여서 그냥 경고로 넘어가 주셔서 기분 좋게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아니야? 잘해? 뭐지? 뭐지? 근데, 안주한다고 하죠? ㅜㅜ 근데, 내 아픔에 왜 내 뵙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에요 아, 너는 왜 내 뵙을 하는 거야? 네 늦게! 이는 사실은 마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입니다. 아,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입니다. 굿나잇 show us some moves what?! 알았다 굿나잇 굿나잇 일로 어우 알았다 굿나잇 CHRISTMAS IN SLEEP METALS CHRISTMAS TIME OH, CAN WE GIVE IT ONE MORE TIME? MERRY CHRISTMAS!